Q. 앤디아의 구현 Q. 앤디아의 구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 시간이에요. 보이나? 6시! 6시에요. 6시부터 7시까지. 제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땅땅 천러도 있고 왜 있냐면 지금 천러랑 같이 그냥 노래 연습하고 있어요 잠깐만 왜 내 얼굴 가리지 말고 그럼 오늘 뭐 할까요? 사실 뭐 하려고 잠금 하어준 그래 오늘 뭐 할까? 너 추수와 같이 있어도 돼 뭐 할까요 오늘? 이따가 녹음도 있어서 빨리 녹음해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도 노래도 좀 그냥 재미로 만들고 그렇게 요새 뭐 스트레잉 용주법 배우고 있어요 계속 되게 어려워 엄청 어려워요 녹음 멍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이거 제 컴퓨터입니다 제가 모든 엄마 다 이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연말때 좀 많이 봐봐서 지금 진짜 많이 안 만들고 그 전에는 다 이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제 사랑하는 컴퓨터 그치 여기도 스티커도 있고 이거 텐이 디자인하는 스티커예요 이거 위의 위하고 제 이름 쿤 아 이거다 이거 있어요 팬사인데 어떤 팬이 저 평지 안에서 이 스티커 넣었어요 되게 좋아요 제가 쿤스클라우드 그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래서 다 컴퓨터에 붙였어요 너무 좋았어 뭐 만들어볼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앞에 이 컴퓨터 만듬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가ist 여러분 저 breng이 이런 느낌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루카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로컴 몇 시간 기다렸어? 2시간? 2시간? 왜?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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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뚱뚱뚱 킥 동 동 동 좋아 좋아 바이바이 땡큐 어 바이바이 비트 좋은데 딱 딱 나와봐 지금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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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때는 진짜 말없이 이렇게 만들고 카메라 이쪽 와요 여기 다 찍이나요 아 아니면 이거 말고 저번에 만든 거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만든 거 계속 하고 있는 거 한번 들려줄게요 아직 베이스 만들어서 앞에 여기 베이스 만들어야 되고 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 그 다음에 조금만 수정하고 구성 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뚠 뚠뚠뚠 요기 소리 깨지나 소리 다 깨진 것 같은데 너무 마이크 쓰읍 아 이거 너무 가까워서 이쪽 나오네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아직은. 여기까지 괜찮아. 아 이렇게 베이스 만들고 나서 뭐 할 거 없네, 계속.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안 생겨서 약간 우리 노래 조금만, 엥스트 조금만 더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저 항상 노래 만들 때는 우리 VV의 노래 아니면 NCT의 노래 엥스트 많이 들고 나서 약간 좋은 아이디어 더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사실 녹음하러 가니까 아이디어 그렇게 많지 않나쓰 많지 않나요? 뭐 먹을까요? 맨날 뭐 먹는 거 제일 많이 고민해요. 1시간 뭐 죽어야 되는데 근데 15분 남았어요. 지금 6시 44분 15분 남았다. 빨리 뭐 먹는 거 좀 좋아합시다. 태국 요리. 태국 음식. 아, 10은 뭐 해야 돼? 뭘까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루카스 끝나고, 다음 누구요? 10. 네, 이제 저녁 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시키는지, 중국 음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계란, 토마토볶음. 이거 맛있어. 그리고 깡구어, 페이생. 아, 진짜 진짜 마라다샤. 마라다샤 맛있어요. 마라다샤. 마라다샤. 진짜 맛있어요.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메뉴얼 이제 종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씻을게요. 전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자면 굿. 아, 언니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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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반, 롤 반. 시홍시, 차지단 이거. 유香, 채찌이 이거. 간고, 피창 이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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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시켜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금 밥을 다 시켰어요. 밥을. 네 완전 맛있는 중국 음식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많이 잘 안 찍었는데 평소에도 평소에도 할 거 없을 때는 여기 작업실 와서 뭐 이거 저거 음악도 듣고 뭐 노래도 만들고 커버도 녹음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네 지금 아직 2분 남았네요. 아 1분 남았다. 그러면 오케이 6시 59분 10 9 8 7 6 9 3 3 1 2 오케이! 7시입니다. 여러분 잘가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봐요. 다음에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14시 60분 9 2 3 3 2 2 2 1 2 1 3 3 3 4 2 3 1 2 3 4 3 3 4 4 4 5 6 6 6 6 7 7 8 8 9 9 9 9 9 9 9 9 9 9, 10 9 9 9 9, 10 10 9 9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 12 12 13 12 12 12 12 13 12 13 14 13 12 12 13 13 12 13 12 12 13 13 12 14 13 13 14 14 15 15 20.